한 번 더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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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모자를 들었음 난 항상 그 수파지 반대로 내 눈 아랑 웃음 기에는 아무단 말 죽는 눈물 조금 더 울어 웃어도 내 모습이 너무 많아요 모두는 검은 말 타임 아무 말도 못하는걸 차가피는 없는지 출력하지마 나를 빌어 웃음 싫어 숨을 쉬어 살았자 시간 속에 우린 빛을 잊고 살자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해로 가 좋아 예 예 예 예 난 차라리 슬픔 하는 피해로 가 좋아 예 예 예 예 우린 아멘 너무 많다니 아무 말도 못하는걸 사람들은 모두 지금 출력이지만 너는 그 맘에 쓴 실망 숨어 쉬는 사람 찾는 시간 속에 우린 이제 신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붓고기는 피에로가 좋아 예 예 예 예 난 차라리 슬픔하네 피에로가 좋아 예 예 예 난 차라리 붓고기는 피에로가 좋아 예 예 예 예 난 차라리 슬픔 피에로가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송이는요 며느리 며느리 아닌 며느리 같은 너 요런 관계에요 어디 프로그램에서 3주월 동안 제 명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이랑 같이 노래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노래를 드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요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지랑 나랑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키 줄여주는 노래 요렇게 셀프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며느리만 들어오면 아주 지만은 행복한 데뷔수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노래 들리시는 우리 서유씨 어땠어요? 엄마랑 같이 하세요? 일단 저도 항상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같이 무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꿈같다고 할까요? 근데 존칭을 어머니라고 해야 될지 선배님이라고 해서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엄마가 좋아해요 엄마랑 같이 할까요?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무대가 또 생겼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서유였습니다 많은 학습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